타석의 이시원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룩 정연수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원이야, 시원이야. 가야 돼, 가야 돼. 저금부터 돌립니다. 저금부터 돌립니다. 타고, 잡았어요. 그립 1룩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직선타 정연수와 카운트를 챙겨줍니다. 이제 투어. 오늘 정연수를 도와주는 건 정글이네요. 지금 사실 마지막에 딱 보시면요. 바운드를 정글 선수가 시키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글러브에 들어간 거예요. 더블플레이어든지. 아, 이게 힘들리라. 반반 잡아야지. 어, 김성근 감독이 또다시 마운드로 올라갑니다. 나이스, 데뷔전. 레스볼이 나가있어. 레스볼. 레스볼. 정연수 선수의 데뷔전 여기까지였습니다. 레스볼입니다. 아직은 슬퍼맞지 않은 마음도 내려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름 줬어. 알름 줬어. 알름 줬어. 선수 데뷔전 좋았다. 심장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어서 관중분들을 봤을 때 되게 가슴이 뛰었거든요. 데뷔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데뷔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